신나는 춤을 춰요 부모상자 부두나루 이것봐 엄마 handwriting 부르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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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마, 찬도다! 면허가 찍어줘지! 아, 보라, 보라! 프랭키와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지? 어? 느가 alot 오늘 같이 투자 슈우우우, 빨리 와 으어, 난 싫어 진짜 재밌어 소리좀 줄여 뭐? 소리 좀 줄이라고! 아, 소리? 그건 어디서 났어? 문어 아저씨가 좋지롱 또는 춤 안 춰? 난 안 춰 진짜 재밌는데? 안 춰 진짜, 진짜 안 춰? 안 춰, 진짜 안 춰다니까 유치하게 무슨 춤이야 왜 이리 조용하지? 또는 자기 때문에 음악을 끈 줄 알고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어? 어? 음,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어어어어... 뚜둬 같이 추자! 흐흐흐흐 유치해! 어… 어? 아, 왜, 왜 이러니? 아, 아, 이거 뭐야? 이러지마! 어? 뚜두, 춤추는 게 재미있나봐요 가자! 쪼끄려와 에이, 들어왔나봐 어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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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, 어, 뭐해? 어, 어, 뭐, 아무것도 아냐 음악 듣고 있었어? 내가? 내가 음악을 왜? 난 그런 유치한 춤 안 춰 춤? 아, 그, 그게 아니라 아니, 밖에서 음악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잘, 잘 못 들었나 보지 저런, 또는 자신이 춤췄다는 걸 들키기 싫었나봐요 그러니까, 빨리, 빨리 어, 알았어 같이 안 출래? 난 안 춘다니까 흠, 진짜 재밌는가 음악이 없으니 신이 안 나나 봐요 너무 작게 들려 아까 소리 줄이란 말만 안 했어도 음악이 없으면 어때? 오예, 오예! 신난다! 오예, 오오오오! 너무 신나! 하긴 뭐가 신나 같이 추자고 해볼까? 내가? 내가 음악을 왜? 난 그런 유치한 춤 안 춰 안 돼, 안 돼! 엄청 놀릴 거야 저런, 작은 음악 소리마저 끊겼네요 어? 아, 으아, 으아... 아, 으아, 에이! 으아, 으아! 쓰ㅇ, 으아, 으아— 흠흠— 찌르무지르르지 찌르무지르르지 찌르르무쓰 아하 아 어차피 어떡해 아하 아 아 저... 그게 그러니까... 굉장해 아까 진짜 잘 춘다 그게 무슨 쯤이야? 도망가 가르쳐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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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까? 내가 춤을 좀 추지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안녕 안녕